안녕하세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69살 남자입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간이 참 부질없이 빠르게만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른다는 건 사람의 육신을 노화시키고 끊임없는 사고를 일으켜 내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기만 하는 원망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묵묵히 세월을 견디며 살다 보니 전엔 보이지 않았던 삶의 새로운 면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시간은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반대로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잃고 얻었던 소중한 인연들과 그 속에 녹아든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엔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이나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시니 제 사연에 많은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시장 근처에서 국밥집을 하며 저와 형 그리고 여동생을 혼자 키워주셨어요. 어업에 종사하셨던 아버지가 그만 뱃일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제 나이 고작 열 살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시고 말았거든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주일에 엿새를 일하셨고 우리 삼남매는 그런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신문배달에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린 어머니 덕에 모두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은 생전 아버지처럼 업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엔 형수님과 함께 대게집을 차려 자식들을 먹여살리고 어머니를 부양했죠. 여동생은 삼척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좋은 매재를 만나 일찍 시집을 갔습니다. 반면 저는 어린 나이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했어요. 당시 서울은 많은 지방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몰려들던 낭만의 도시였거든요. 젊은 사람이 택시를 하겠다고? 삼척에서 왔다며? 서울 지린 좀 알아? 네, 서울에서 4년 동안 공장 다니면서 이곳저곳 정말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제가 워낙 지리나 길 같은 건 빠삭하게 잘 외웁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꽤나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저 또한 언젠간 택시기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틈만 나면 열심히 서울 지리를 익히고 다녔죠. 그렇게 전 나이 스물다섯에 한 택시회사에 취업을 했고 스물일곱 살 땐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의 중매로 상냥하고 참한 아내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또한 비록 어렵게 사시긴 했어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아내를 참 마음에 들어하셨고 그렇게 우린 양가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2년 뒤엔 첫 아들을 낳고 그로부터 4년 뒤 비교적 늦게 둘째인 딸을 낳으며 우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죠.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방 3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항상 새로운 인연만 탄생시키진 않더라고요. 시간은 제일 먼저 제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을 아사 가버렸죠. 정효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죄송해요 사장님 마지막 손님이 인천까지 가는 장거리 손님이었거든요. 교대 시간에 많이 늦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네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자네 언제 오냐면서 몇 번이나 자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 당시 33살이던 전 일을 마치고 회사 택시를 차고에 가져다 놓으려다 사장님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엔 휴대폰도 없고 삐삐가 보편화된 시기도 아니었기에 아내는 애타게 제 회사로만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아내가 겨우 두 살 된 딸을 품에 안고 여섯 살 아들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달려왔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이 갑자기 위독해지셨다면서 얼른 병원으로 내려오라고 전화하셨어요. 벌써 전화하신 지 다섯 시간이나 지났어요. 당시 어머니는 오랜 지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세가 악화된 때가 하필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경악을 한 제게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얼른 내려가 봐야지 왜 이러고 섰나 이럴 게 아니라 당장 다시 택시 몰고 삼척에 내려가 보게 저 택시를요? 하지만 거기까지 거리가 택시비가 장난이 아닐 텐데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무슨 택시비 타령이야? 지금 언제 대중교통표 끊고 내려가겠나? 택시비나 대여비 같은 거 안 받을 테니 얼른 택시 끌고 다녀와 이러다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면 평생 자네 가슴에 큰 한이 맺힐 거야. 사장님은 기름값 하라며 제게 돈까지 쥐어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곤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삼척으로 향했죠. 운전을 하는 내내 어머니 생각에 어찌나 눈물이 앞을 가리던지 눈물 닦으라며 아내는 계속해서 제게 손수건을 챙겨주었습니다. 형! 어머니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가기 3시간 전에 숨을 거두신 뒤였죠. 여동생은 매제 품에 안겨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젠 두 번 다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지 못할 어머니 시신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10살 때처럼 목놔 울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죄책감은 문득문득 제 가슴을 더없이 저리게 만들곤 합니다. 저는 손해를 따지지 않고 저를 배려해준 사장님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비록 어머님의 임종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사장님의 진심 어린 배려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기름값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장님은 장례식장에 못 가봐서 미안하다며 제게 주의금까지 건네주셨죠. 그 이후 저는 회사를 나와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한 후에도 명절이면 꼬박꼬박 그 사장님께 안부 전하라고 선물을 보내며 가끔 찾아뵙곤 했어요. 20년 뒤 사장님께서 아무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저는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싶었죠. 제가 택시를 몰아서인지 어릴 적부터 아들은 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차가 좋아? 그럼 우리 형준이도 나중에 크면 이 아버지처럼 택시 운전사 될 거야? 아니요. 저는 더 큰 차요. 트럭처럼 대빵 큰 차요. 아들은 공고를 졸업하더니 자동차 정비 쪽에서 일하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따고 중고 화물차를 매입해 정말로 운전일에 뛰어들더군요. 거리나 직업 난이도를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관철해 나가는 아들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웠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 운전일은 체력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야. 알았지? 항상 휴식도 잘 취하고 졸리면 절대 바로 운전대 잡지 말고 눈 붙이고 자랑스러움과 별개로 저는 아들이 일을 나갈 때마다 귀에 아주 딱지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을 자주 오갔기에 고속도로를 달릴 일이 많았던 아들이 노상 걱정됐거든요. 언젠가 아들에게 일어날 큰 사고를 예감했던 걸까요? 차라리 그때 아들이 운전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반대했다면 전 지금껏 아들의 호탕한 웃음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을까요? 형준아 제발 이건 다 꿈이라고 해다오 아들은 너무도 푸르른 나이 서른두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일 때문에 통령으로 향하는 길에 아들이 아닌 다른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났던 거죠. 우리 아들뿐 아니라 그 운전자 또한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워낙 크고 끔찍한 사고였던지라 아들은 마지막 시신조차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낼 정도로 오빠의 사망에 크게 상심했죠. 저 또한 한동안 운전을 쉬고 매일을 술로 보냈고 아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 방에 들어가 생전 아들의 옷을 매만지고 베개 냄새를 맡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도 참 시간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자식을 잃은 마당에 내가 살아서 못하나 싶다가도 시간은 조금씩 사람을 일상으로 돌려놓더라고요. 딸아이는 다시 회사에 복직했고 저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으며 주부였던 아내는 건물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노느니 일이라도 하면 아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이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보낸 지 1년이 조금 넘게 흘렀던 어느 날 저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택시에 태우게 됐어요. 그 사람은 아들 또래이거나 아들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막 택시에 태울 때만 해도 그 청년과 저와의 엄청난 인연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죠. 목포를 가달라고요? 여기가 서울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기사님. 그래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그 청년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목포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가는 데만 4, 5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중에 장거리였죠. 택시비야 두둑하게 벌겠지만 솔직히 돌아올 땐 가는 시간만큼의 시간을 땅에 버려야 하기도 했고 이렇게 멀리 가보는 경우는 처음이라 고민됐지만 결국 전 목포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목적지가 병원인 것과 택시에 탈 때부터 울고 있던 청년의 모습에 급해도 단단히 급한 일이겠구나 싶었거든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택시를 몰고 삼척에 내려갔던 기억도 났고요. 목포로 가는 내내 청년은 흐느낌을 잠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청년의 우는 소리는 제 마음까지 다 미워지게 만들더군요. 저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콘솔 박스를 열어 두루마리 휴지를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 이거 내가 밖에서 화장실 갈 때 들고 다니던 건데 손님한테 휴지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 써도 되니까 쓰세요. 얼굴살 쓸리니까 벅벅 닦지 말고 꾹꾹 눌러서 닦아요. 저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끊임없이 눈물을 닦던 나날에 눈 주위가 휴지 때문에 온통 쓸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뒤 저는 청년이 민망하지 않게 음악 볼륨을 올려주었고 4시간이 훨씬 넘게 걸린 뒤에야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미터기엔 택시비 치곤 어마어마한 가격이 찍혀 있었죠. 저는 얼른 계산을 마치고 급해 보이는 청년을 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청년은 돈이든 카드든 달라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손님 계산을 하셔야 내리죠. 그게요 기사님 그때 직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손님은 택시비를 낼 돈도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날 하루 벌이를 다 날린 셈이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흐느이던 청년은 끝내 오열을 하며 제게 이렇게 애원하더군요. 이봐 당신 처음부터 돈 없었지? 지금 나랑 장난해? 애초에 돈이 없었으면 택시를 타지 말았어야지. 돌아가는 비용에 기름값까지 생각하면 더 얹어서 받아야 하는 거 뭔가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요구만 받으려고 했는데 택시빈커녕 기름값만 날리게 생겼잖아. 죄송합니다 기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이 병원에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동생이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라고 급하게 연락을 줬는데 한시가 급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가서 일해서 꼭 이 돈은 갚을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니 임종은 제가 지켜봐 드려 하잖아요. 울부짖는 청년을 보는데 차마 더 이상 거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졌죠. 하지만 그 말이 진짜일지 거짓말일지 어떻게 합니까? 야박해 보이긴 해도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저는 의심을 모두 거둘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선 제 휴대폰을 내밀어 청년의 연락처를 받아 냈고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엔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청년을 따라 내리며 이렇게 말했죠. 가세 네? 아 자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며 얼른 가봐야지 난 자네 뒤따라가서 자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만 좀 해야겠네 치사하게 보인데도 알 수 없어 내가 처음부터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 자네 말을 어떻게 확인도 안해보고 믿겠나 얼른 앞장서 청년은 잠시 머뭇대다가 이내 빠른 걸음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했던 걸음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선 거의 다른 박질이 되었죠. 오빠 어머니는 어때? 어? 아까부터 쭉 이 상태셔 길어야 몇 시간 못 버티실 거래 우리 남편도 출장 갔더니 급하게 마무리하고 지금 오고 있어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아들 왔어요 한 병실에 들어선 청년은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있던 한 중년 여성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더군요. 동생인 것 같은 젊은 여자는 자신의 오빠와 엄마를 보며 함께 울고 있었죠. 직접 눈으로 보니 청년의 말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잠시 병실 밖 복도에 서서 청년을 기다렸는데 눈물을 그친 청년이 뒤늦게 절 찾아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선 저를 보고 감사 인사를 했죠. 절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을 앓으신지 오래됐는데 옆에서 간병해드리긴 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뵙지 못했다면 전 죽을 때까지 후회했을 겁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 준비하겠다고 서울에서 계속 고향에 내려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택시비는 이자까지 쳐서 서울 가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갚지 말게. 네? 갚지 말라고. 보통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긁어서 내기 마련인데 당장 다음 달에도 택시비만큼의 카드값도 마련 못할 사정이니 택시비를 못 낸 거 아닌가. 하지만 기사님 말씀대로 택시비가 한두 푼 나온 게 아닌데요. 그 돈 없어도 굶어 죽지 않네. 그리고 이거 받아 30만 원이야. 서울 올라올 차비도 빠듯할 텐데 보탰어. 그럼 나 가네. 기사님! 돌려주면 자네 여동생한테 건네주고 갈 거니까 그냥 받게. 어머니 끝까지 잘 지켜봐 드려. 감사합니다. 기사님. 서울 가서 반드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돈까지 지어주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터덜터덜 운전석에 올라타 한숨을 쉬다가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끝내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또다시 생각났거든요. 저는 결국 그날 영업을 접고 오랜 시간이 걸려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그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변호사 시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던 사람이 오죽 급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그나저나 당신 어머님 생각 많이 났겠어요. 어 그래서 올라오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 적어도 그 청년은 나랑 다르게 모친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으니 다행이구나 싶기도 하고 나도 그 청년처럼 형 연락을 받자마자 삼척으로 달려갔으면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어머니가 날 참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어 게다가 나이때가 어머니 보낼 당시에 나랑 창년에 먼저 간 우리 형준이랑 비슷해 보여서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 하긴 나도 젊은 사람들만 보면 우리 형준이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잘 도와줬어요 어른다운 행동이었어요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그 청년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며 저를 한 국밥집에 데려갔어요 죄송해요 더 좋은 걸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사정이 좀 그래서 변호사에 도전해보겠다고 좋은 명문대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도 않고 롤스쿨 갔다가 가회하면서 모았던 돈을 전부 써버렸거든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시원비랑 최소한의 식비만 남기고 나머진 엄마 병원비로 동생한테 보태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 남아있을 날이 없더라고요 집안이 그렇게 가난한데 차라리 일찍 좋은데 취업해서 어머니 호강이나 시켜드릴 걸 하고 제가 어머니 장례식 치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신 어머니를 먼저 결혼해서 어머니 댁 근처 살던 동생한테만 맡겨놓고 계속해서 전 시험공부만 했네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남았을 줄 알았더라면 빨리 취직해서 어머니 맛있는 거라도 한 번 더 사드릴 걸 그랬어요 아무튼 기사님 비싼 음식은 아니어도 여긴 나름 맛집이에요 두 그릇 드셔도 돼요 소주 드실래요 그날 전 청년의 나이와 이름을 처음 들으며 소주를 두 병이나 마셨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모친의 부고에 대해 물었죠 그래 인혁군 어머니는 잘 보내드렸나 네 제가 도착하고 나서 두 시간 뒤에 운명하셨어요 장례도 잘 치러드렸고 화장해서 낙골당으로 모셨어요 저희 아버지 안치시킨 낙골당에 나란이요 그리고 저 변호사 시험 그만두려고요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 길이 아닌 길을 그것도 사정도 안 되면서 꾸역꾸역 붙잡고 있는 건 더 이상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동생도 심지어 매재도 절 걱정하고 있고 어머니도 정신이 남아있으실 때까지 제 걱정만 엄청 하셨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는 아들 걱정 안 하시게 이제 정신 차려야죠 저는 그날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인혁군의 팔을 붙잡은 채 그날 먹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대접하고 싶었는데요 귀사님 내 딸보다 고작 한 살 많은 고시원 사는 총각한테 술 얻어 먹었다고 하면 세상에 날 손가락질할 걸세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저는 자꾸만 아들보다 세 살 어렸던 인혁군이 걱정되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모친상을 겪은 것도 그렇고 모르면 몰랐지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으니 더더욱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전 그날 이후에도 인혁군에게 종종 연락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며 몇 달치 고시원비도 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인혁군에게 정 미안하면 얼른 좋은 회사 취직해서 갚으라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며 말이에요 그 사이 편하게 불러달라는 말에 호칭도 인혁군이 아닌 인혁아 라고 바뀌어 있었죠 어느 날엔 몸보신을 시켜주려고 삼계탕에 소주를 사주었는데 그쯤엔 저를 기사님이 아닌 아저씨라고 부르던 인혁이가 물었어요 근데 아저씨 엄청 부자이신 거예요? 내가? 아이 그랬으면 택시 운전을 왜 하고 우리 아내가 건물 청소일을 왜 하고 있겠어? 물론 빠듯하게 살진 않지만 난 그냥 하루 벌이의 소소하게 보람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면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저씨가 도와주신 돈이 막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거나 인생 상담을 해주기만 하셨지 생각해보니까 아저씨 이야기는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저는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혁이 말대로 어머니와 아들 일을 가볍게 입에 담기엔 여전히 마음 아파 인혁에게 그동안 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에게 끝까지 숨기거나 말 못할 사정도 아니기에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일이나 얼마 전 아들을 떠나보낸 일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해주었죠 우리 아들은 너보다 세 살이 많았는데 널 보면 뭐든 도전할 수 있었던 찬란한 나이의 세상을 떠난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게다가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당시에 나도 생각이 나서 마치 젊은 시절 나처럼 느껴지기도 했지 그거 아나 비록 어머니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마치긴 했지만 우리 집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가난했었다는 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 그래서 알아 돈 없는 서름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할 때 주머니가 텅 비어있는 그 비참한 심정을 말이야 난 인혁이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 물론 가난할 수 있어 하지만 젊은 시절의 가난은 커서 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뭐든 도전해 볼 수 있고 돈은 지금부터 모아도 충분할 거니까 말이야 그래도 고생은 덜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인연이 된 김에 인생을 먼저 산 어른으로서 아들 같은 널 도와주고 싶었어 그뿐이야 내 어머니가 위독하실 때 택시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고 했지 난 그분처럼 너에게 좀 더 여유롭고 인생 경험 많은 어른으로서 어렵지 않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뿐이야 그러니 인혁이 너 또한 나한테 지금 느낀 고마움 잊지 말고 꼭 성공해서 다음 세대 어려운 청춘들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말고 따뜻함을 선물해 주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뒤 인혁이는 1년 만에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정말 변호사라는 길이 인연이 아니었기에 그저 시어머니 없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준비된 인재였던 거죠 축하해 난 인혁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아휴 인혁아 아줌마가 특별히 축하해 주려고 케이크도 사왔어 와 나 취업했을 땐 케이크는커녕 삼겹살만 구워주더니 엄마랑 아빠랑 사람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인혁 오빠 축하해요 이건 축하 선물 에이 뭐 별건 아니고 키보드 앞이나 마우스 앞에 두고 쓰는 손목 보호대예요 컴퓨터 앞에 붙어 사는 우리 같은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은 손목 건강 챙기는 게 필수인 거 아시죠 고마워 윤정아 아저씨 아주머니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아저씨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먼저 절 도와주셨지만 아주머니도 항상 맛있는 식사 만들어 주시고 아저씨랑 같이 절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찍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저 두 분께 꼭 은혜 갚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인혁이를 집으로 초대해 축하 파티를 해줬습니다 그날이 인혁이를 처음 초대한 날은 아니었어요 모친이 돌아가시고 여동생 또한 갈 친정이 없어져서 명절 내내 시댁에 가 있게 되어 명절을 고시험 방에서 보낼 예정이라던 인혁이를 명절의 집에 초대했었거든요 가족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떠들썩해야 할 명절에 혼자 남아 어머니를 추억하고 있을 인혁이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죠 처음엔 머쓱하게 식사상에서 전을 집어먹던 인혁이는 사실 그날 저희 가족과의 만남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해요 아내 또한 오랜만에 집안에 아들 또래의 청년이 오니 얼굴에 생기가 돌더군요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인혁이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딸과도 오빠 동생아는 사이가 되었죠 어머 이게 뭐야 처덜급 타서 아저씨 아주머니 작은 선물 하나씩 샀어요 어머나 뭐 이런 걸 샀어 그 돈 얼른 모아서 고시원이나 빨리 나오지 다음부터 모으면 되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처덜급 탔다고 빨간 내복 사드릴 부모님도 안 계시고 무엇보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빨리 처덜급을 받을 일도 없었을 테니 꼭 처덜급 타면 두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빨리 풀어봐 우와 엄마는 빨간색 지갑에 아빠는 빨간색 팬티네 고맙다 이녀가 잘 쓰마 근데 불만이 있는 건 아니다만 우리 아내는 지갑인데 난 왜 하필 빠 안 쓰냐 그게요 진짜 빨간 내복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대체할 수 있는 선물을 찾다 보니까 여자 물건 중에 빨간색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은데 아저씨의 선물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빨간색 스웨터라도 살까 싶었는데 어두운 색을 좋아하시니까 기겁하실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속옷으로 샀는데 그래도 아저씨 그거 명품이에요 에이 젊은 사람들이 입는 속옷 갖고 좋은데요 뭘 다섯 개나 되네 앞으로 당신 이것만 돌려입어도 되겠어요 고맙다 이녀가 이 아줌마 안 그래도 지갑이 다 떨어져서 새로 살까 했는데 정말 잘 쓸게 센스도 있고 남자답게 듬직도 하고 헌듯한 직장까지 생겼으니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어 어느 집 딸내미가 그런 행운을 차지할까 이 아줌마 벌써부터 너무 기대된다 근데 오빠 난 입사 축하 선물 사줬는데 내 건 없어 아 깜빡할 뻔했네 자 여기 우와 립스틱이잖아 색도 완전 예뻐 역시 대기업 입사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센스가 장난이 아니야 브랜드 립스틱 같은데 우리 딸 것까지 사왔어 괜히 우리 선물 산다고 돈 많이 썼겠다 너무 고맙게 잘 쓰겠다만 앞으로는 이런 거 사오지 마 알았지 에이 뭐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요 제 동생한테 보내줄 선물 사면서 똑같은 걸로 윤정이 것도 사온 거예요 윤정아 앞으로도 나 자주 놀러 올 거라 귀찮아하지 말아달라는 뜻의 뇌물이니까 잘 부탁한다 사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인혁이가 왕래하게 된 후로 특히 아내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 옷 좀 사러 오자더니 뭔 남자 티셔츠랑 신발을 그렇게 사 그리고 남자 정장은 또 왜 보고 있어 다 젊은이들 취향 같은데 내가 입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난 이제 양복 입을 일도 없고 당신 거 아니에요 인혁이 선물해 주려고요 인혁이? 개 성격이 엄청 부담스러워 할 텐데 알아요 아는데 인혁이 이번에 드디어 원룸 월세방으로 이사가면서 우리한테 이사 선물도 안 받았잖아요 청소기라도 하나 사주려고 해도 워낙 좁아서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으면 된다고 하고 침대라도 하나 사주려고 해도 이미 저렴한 거 샀다고 하고 다른 것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해줄 것도 없는데 철에 맞는 옷이라도 사주고 싶어요 인혁이 돈 아낀다고 평소에 옷 두세 벌만 돌려입고 다니잖아요 그것만 해도 속상한데 일할 때도 정장 한 벌에 셔츠 두 개만 돌려입고 다니니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둬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 체면이 있지 안 그래도 어떻게든 정장 한 벌 더 사주고 싶은 거 애가 워낙 부담스러워 할까 봐 어떻게 주나 고민했는데 이사 선물 핑계가 생겨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당신도 인혁이 보면 우리 형준이 생각나지 그래서 더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게지 왜 아니겠어요 이런 말 인혁이가 들으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말은 안 했지만 생전 우리 형준이한테 못해줬던 것들 이렇게 인혁이한테라도 해줄 수 있어서 나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형준이 가고 나서 자꾸 못해줬던 것들만 생각나서 더 가슴이 아팠거든요 물론 인혁이가 형준이 대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애가 얼마나 싹싹하고 생각도 바르고 예뻐요 다른 집은 친자식도 자기 바쁘다고 부모 잘 찾아오지도 않는다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보고 싶다고 꼭 연락하고 찾아오고 명절에도 당일에 와서 밥만 먹어도 된다니까 꼭 전날 와서 음식도 돕고 그렇게 착한 애가 하늘에서 어떻게 이렇게 뚝 떨어졌나 몰라요 아내 말대로 인혁이는 정말 착하고 어른에게도 잘하는 보기 드문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을 잃은 자신에게 마치 우리가 부모님처럼 느껴진다며 자주 우리의 안부를 묻고 챙겼죠 심지어 됐다고 해도 인혁이는 명절 전전날부터 제 아내에게 연락해 정작 우리 딸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기억 후 저와 아내가 명절 음식 장을 보는 데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사모님 여기 동그랑대는 좀 드셔보세요 이번에 상품이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여기 아드님하고 바깥분도 한 조각씩 시식해보세요 아드님 맞죠? 아이고 아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명절 장도 다 보러 오고 기특해라 두 분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시식코너 아주머니의 말에 우리 셋은 말없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아무도 굳이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았죠 그렇게 반가족처럼 지내던 와중 저 아내는 뒤로 나자빠질 뻔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누구랑 뭘 안다고? 그러니까 윤정이 네가 인혁이랑 결혼을? 어 아빠 사실 우리 몰래 만난 지 좀 됐어 엄마야 청춘이 좋긴 좋다 젊은 사람들은 난리 통해서도 눈이 맞는다더니 결국 둘이 눈이 맞았어 근데 어쩜 이렇게 나랑 이 양반 앞에서는 깜쪽까지 감췄니? 엄마도 참 딱히 의도하고 감출 게 뭐 있어 엄마 아빠 앞에서 손잡고 뽀뽀만 안 했다 뿐이지 평소랑 똑같이 행동했는데 그치 오빠? 네 저희 평소에도 두 분 앞에서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그동안 두 분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윤정이는 두 분께 말씀드려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가 괜히 죄송해서 지레 겁먹고 숨겼어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두 분이 도와주신 은혜도 모르고 잘난 거 하나 없는 제가 딸을 넘받다고 노하실까 봐서요 그래도 꼭 윤정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 저 진짜 윤정이 많이 좋아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고 따님하고 제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딸과 인혁이가 결혼을 하겠다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평소에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제 딸을 잘 챙겨주기에 저와 아내는 그냥 인혁이가 참 다정하고 자상한 아이구나 생각했지 우리 딸과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딸이 워낙 왈가닥이고 털털하거든요 인혁이 앞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보이던 모습 그대로였으니 그걸 전부 본 인혁이가 우리 딸을 이성으로 볼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또 아무리 털털하다고 해도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 앞에서 손으로 입도 안 가리고 하품하고 배불러서 볼록 나온 배를 퉁퉁 치고 할 거라고 어떻게 저희가 짐작이나 했겠냐고요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인혁이는 우리가 자신을 반대할까 봐 두려운지 잔뜩 긴장이 있더군요 놀란 건 놀란 거고 불안해하는 이 아이한테 얼른 대답은 해줘야 할 것 같아 저는 입을 열었죠 저기 인혁아 왜 우리가 널 반대할 거라고 걱정했니 우린 너희가 만나고 있었다는 말에 놀랐을 뿐이지 반댄커녕 쌍술 들고 환영해도 모자란데 네? 그렇잖아 네가 성격이 빠지니 직업이 빠지니 착하고 싹싹하고 똑똑하고 어른한테 잘하고 우리 윤정이한테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가 널 왜 반대하냔 말이야 우리가 널 얼마나 예뻐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그렇지만 아무래도 딸을 결혼시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무엇보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라고 집안을 중요시하는 어른들이 많은 걸 아니까 그 부분이 걸려서요 게다가 열심히 모은다고 모으긴 했는데 제가 잘난 남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지금 너희 나이에 뭐든 도전할 수 있고 돈이야 지금부터 모아도 충분하다고 말이야 그리고 집안이 뭐 어때서 너희 부친도 모친께서도 없는 형편의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켜주셨고 자식이 널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로 키워주셨는데 비록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해도 분명 아주 본받을 만한 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도 가진 거 뭐 없어 너도 보면 알잖아 이녀가 난 니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렇게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 부모님 다음으로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또한 니 모친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널 택시에 태운 사람이 나였다는 게 그래서 너와의 인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내 큰 복이라고 생각했어 나랑 집사람은 니가 정말 우리 친아들처럼 예쁘고 소중하니까 말이다 그런 니가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진짜 우리 가족이 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왜 말리겠냐 제발 결혼해달라고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안 그래 여보 이 사람 말이 맞아 내가 그랬잖니 너라는 행운을 차지할 남의 집 딸내미가 대체 누구냐고 말이야 그 행운하가 바로 내 딸이었구나 이 엉큼한 기집애 나처럼 남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홀라도 이런 훌륭한 사회감을 골랐니 두 사람 모두 결혼 결심한 거 축하한다 그럼 우린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지 매번 벌써 손주본 친구들을 부러워만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레는구나 그럼 저희 결혼 두 분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우리 집에 드디어 사위 들어온다고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춘판이라도 벌려야겠구만 거봐 오빠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 리 없다고 제발 사서 걱정 좀 하지 말라고 했지 미리 결혼식장이나 알아보자니까 아무튼 우리 오빠는 세심한 만큼 걱정도 많아서 오히려 내가 걱정이라니까 정말 잘 된 일이죠 그 해 겨울 두 사람은 그렇게 둘에서 하나가 되었답니다 상견례 때 인혁이 우리 사위 여동생이 진지게 우리 이야기를 들었었다며 자기 오빠를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어찌나 감사 인사를 하던지 예의바르고 착한 것이 우리 사위와 똑 닮았다 싶었죠 결혼한 지 1년 뒤 두 사람은 장군간처럼 우량한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손주는 딸도 사위도 아닌 먼저 간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아주 판박이처럼 닮았더군요 자기 아들에게 죽은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상할까 싶어 우린 우리끼리만 놀라며 사위에게 말을 하진 않았었는데 사위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돌아가신 형님 어렸을 때랑 우리 아들이랑 완전 똑 닮았죠? 저번에 집사람이 자기랑 오빠 어릴 때 앨범이라면서 사진 앨범을 보여줬었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처음엔 우리 아들 사진이 거기 잘못 끼어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식이 부모의 형제를 닮는 경우도 종종 있다던데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용감하고 진치적인 사람으로 자랄 건가 봐요 형님께서 그런 분이셨다면서요 전 비교적 소심한 편인데 우리 애가 형님의 그런 부분을 닮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심이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고맙고 예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위의 말에 오랜만에 항상 호기롭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저와 아내는 함께 눈시울을 불키고 말았네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난 지 2년 뒤 저는 사위에게 또 한 번 감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집에 계시죠? 장모님이랑 잠깐 밖에 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 너무 커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뭐? 아니 무슨 건물이라도 통째로 들고 왔어? 뭐기에 집에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사위의 전화에 저와 아내는 어리둥절하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선까지 달린 채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내고 있던 사위의 선물을 보고 놀란 나머지 두 손으로 떡 벌린 입을 가리고 말았죠 아내 또한 옆에서 어머어머하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어요 선물 양옆에선 아들과 손주를 아는 딸은 짜잔하면서 선물을 소개했답니다 이, 이건 설마 이게 선물이라고? 내 장인어른 이번에 개인택시 교체하려고 하셨다면서요 키로수도 많이 쌓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교체 시기도 다가와서요 집사람이랑 장모님이랑 통화할 때 제가 옆에서 슬쩍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언젠가 장인어른께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선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다 싶어서 잽싸게 새 차 딱 뽑아왔죠 제가 이 차에 우리 장인어른 오래오래 안 다치고 건강하게 모시라고 주문도 걸어놨어요 이 모델 맞죠? 장인어른께서 뽑으려고 고민하셨다는 모델이요 장인어른 여전히 정정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테니까 모쪼록 이 차로 오래도록 사건 사고 없이 멋진 택시기사님으로 일해주세요 아빠 이거 이 사람이 그동안 회사에서 나온 보너스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에 가지고 있던 주식도 팔아서 장만한 거야 치사하게 보너스는 나 하나도 안 거자도 주길래 혼자 뭐 했으나 싶었더니 언젠가 아빠한테 좋은 선물 사드릴 거라고 죄다 모아놓은 거더라고 완전 최고의 사위지 아이고 이 비싼 걸 너 이 차나 새로 뽑을 것이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 장인어른 왜 우세요? 그럴만하지 안 그래도 이 양반 이 나이에 새로 택시 뽑는 건 욕심 같고 근데 또 일은 계속 하고 싶어서 고민 많았거든 혹시 노안이 더 빨리 오거나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야 오래 일한 만큼 택시기사 일에 자부심도 있어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데 벌써 미래를 쉽게 꿈꾸고 계획하지 못할 나이가 됐다면서 참 서글퍼했어 근데 박서방 자네가 이렇게 앞으로도 이 양반은 건강하고 정정할 거라고 오래오래 일해달라고 말해주면서 직접 차까지 사줬으니 이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나 감동해서 눈물이 날 만도 하지 우리 남편을 응원해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맙네 박서방 아내의 말대로였습니다 사위의 선물은 비싸서가 아니라 정말로 딱 그 당시의 제게 큰 응원과 힘이 되어줬거든요 이제 내 인생도 시들일만 남은 건가 싶었는데 사위의 선물과 말이 아직 저도 할 수 있다고 해도 된다고 용기를 심어준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도 저는 여전히 길눈도 밝고 건강하답니다 사위가 선물해준 택시로 지금도 일주일에 5일씩 수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회사로 혹은 중요한 어딘가로 데려다주곤 하죠 사위를 만나고 생긴 한 가지 버릇이 있다면 서로 말을 주고받진 않아도 항상 택시에서 하차하는 손님들의 행복한 오늘과 미래를 제 마음속으로 응원해주는 겁니다 저에겐 단순한 손님이지만 손님 개개인에게는 모두 자신만의 사연과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의 일을 통해 문득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아내는 작년에 건물 청소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도 이젠 자주 찾아와 재롱을 부려주는 손주도 있고 딸도 딸이지만 딸보다 더 자주 안부전화를 하는 사이도 있으니 아들 잃은 슬픔에 오래도록 잠겨 있을 일이 없어 괜찮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은 재작년 손주가 4살 때 다시 맞벌이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최근 자가로 이사도 갔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의 말이죠 비록 대출도 많이 끼고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의 벌이가 많고 두 사람이 알뜰하게 돈을 모았으니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부디 앞으로도 저와 아내가 큰 탈 없이 건강하고 사위와 딸이 지금처럼 현명하고 화목하게 손주와 살아가길 바라며 행복하게 늙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처음에도 말했듯이 세월은 많은 것을 사그라뜨리고 소중한 사람을 앗아가지만 또한 그만큼의 놀랍고 기적같은 일과 또 다른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랍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시들어갈 때 어디선가는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니 혹시 흘러가는 세월을 막연히 슬퍼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사연을 듣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삶이란 빼앗아가는 만큼 늘 새로운 사건과 인연을 또다시 선물해주는 법이니까요 슬퍼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기엔 오늘의 우린 앞으로 살아갈 날 중 가장 젊고 힘찬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덧없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건 정말로 마지막에 눈을 감는 순간을 위해 잠시 미뤄두자고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우리 사이처럼 소중하고 경이로운 인연이 언젠간 찾아오길 빌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